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경선 과정을 다 치러내고 마지막 후보가 되고 이제 그것을 추인하는 전당대회가 코앞에 닥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상황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믿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정상은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역시 선거는 돈 문제입니다. 돈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선거는 TV 광고를 하잖아요. 후보들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TV 광고에. 그리고 미국 50개 주를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잖아요. 그럼 그 유세장 미리 준비하고 거기 사람들 모이게 하고 거기 행사 치러내고 하는데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이른바 인터넷 공간 SNS 여기에도 각 후보별로 그 후보를 뭘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댓글에 정당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자들 지지자들이 하는 댓글들을 관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글들이 있고 엑스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글들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고 유튜브이 있고 거기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기 또 영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쪽 대선 후보는 다 관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통제해야 되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 이런 돈들을 무한대로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거의.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진 것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과 당시의 도널 트럼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8년 전이죠.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 트럼프를 이길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예언을 했는데 그때 막판에 뉴욕타임스가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85%라고 했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도널 트럼프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 분석가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했는데 보니까 그때 제 기억에 페이스북에 도널 트럼프의 이름이 거론되도록 올리는데 힐러리 클린턴보다 도널 트럼프의 이름이 페이스북에 6배 더 많이 거론된 겁니다. 6배. SNS에 댓글 혹은 좋아요 싫어요 기타 등등 이런 작업을 하는데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6배 돈을 더 많이 썼다. 이런 추론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뒤집어지는 거죠.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 CNN 뉴욕타임스 이런 데 다 헛다리 짓고 있었을 때 도널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면밀하게 과학적 근거에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힐러리보다 몇 배 더 많은 돈들을. 그 판사가 뒤집힌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8월 9월 10월 석 달하고 오늘이 22일이니까 열흘 하고 석 달 보름 남았습니다. 석 달 보름. 석 달 보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몇 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바이든 캠프에 남아있는 돈이 9,500만 달러가 현재 남아있다는데 돈을 더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9,500만 달러 이 얘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미국의 선거관리원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 쓰고 있고 얼마 거뒀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얼마고 계속 신고. 그 신고 내용을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내부 당원 당규에 따르면 가령 바이든이 거둔 돈은 바이든이 써야지 민주당의 다른 엉뚱한 후보가 나왔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가령 1억 달러를 모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억 달러는 바이든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지금 사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기부자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바이든이 건강상의 문제든 인지령이 떨어졌든 경쟁력이 떨어졌든 아무튼 본인이 어떤 이유로 사퇴를 해버리면 그 돈은 돌려줘야 되고 다른 후보가 나오면 돈을 다시 모아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석 달 열흘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는 자꾸 격차를 벌려갈 텐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이 돈을 모금할 때 바이든 혼자 이름으로 모금한 게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 러닝메이트 부통령도 거기에 이름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해리스한테도 있는 겁니다. 해리스 여성입니다. 올해 60세. 해리스 아버지는 자메이카 흑인입니다. 해리스 어머니는 남인도 사람, 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의 아버지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예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의 어머니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의 부모, 아버지와 엄마는 미국의 이민 온 사람들이지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이민 온 사람, 해리스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은 이민 온 사람이지만 매우 엘리트 집안에서 커온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번에 가령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그 이점 중에 하나가 지금 모아놓은 선거 자금을 고스란히 승계받아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못다 이룬 꿈, 그 꿈이 뭡니까? 네, 미국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제3의 인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해리스가 대통령, 지금 바이든 캠프는요. 해리스의 당선을 위하여라고 그 캠프 이름 자체를 바꿔서 신고를 이미 했대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8월 19일날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 시카고에 서 있거든요. 민주당의 텃밭 시카고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자, 이때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다른 사람으로 모셔오되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남아있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하는데 50대 100인 남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트럼프한테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있다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 여기까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